부분합 기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첫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데이터 정렬입니다. 하나의 기준인지 두개 이상의 기준인지 확인하실 건데요. 현재 데이터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가 큰 데이터부터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이용하셔야 되구요. 첫번째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번째 기준은 수강료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인부터 초등까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구요. 성인 안에서는 수강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금액이 큰 데이터부터 작은 데이터로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개호의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구분을 가지고요.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함수는 평균 수강요일의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수강료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수강료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구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고 수강료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모집인원을 선택하신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구요. 지금 구한 합계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평균과 합계가 같이 표시가 되었구요. 결과에 요약을 합계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요약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편집에 찾김이 선택의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요약을 찾아서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모두 바꾸기 3개 항목을 바꿨습니다. 확인,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 실행하신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내용 살펴보셨습니다.